우리 친구들 한 번 밥 먹을까? 저는 삼겹살을 먹어요 저는 삼겹살을 먹어요 새우 삼겹살 먹고 싶어요 안녕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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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 매장 3호씩 같다 매장 매장 3호씩 같다 퇴근 퇴근 파이킹 조심하세요 빠이빠이 마침대 어머나 이걸 어쩌면 좋아 마법에 빠진 것 같아 너무 어지러워 머리가 빙글도는 걸 자꾸만 내가 떠나 했다 바이빠빕 할뚜 신나 내 사랑 우ая 마지막 우아 희암 마 discover ㅇㅇ 여까 약속해 해피 엔딩